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데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이번 한 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개 있어서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 아주 제일 환율에서 기본적인 내용 먼저 설명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환율과 이자율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수출량, 가격 경쟁력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그냥 뭐만 알면 우리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환율 기사 나오면 환율이 낮을수록 원화 강세다. 환율이 높을수록 원화 약세다. 이것 때문에 혼동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낮으면 원화도 좀 이게 낮다니까 약하고 환율이 높으면 원화도 세져야 되는 거 강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게 혼동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일단 환율은 교환 비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교환 비율의 약자. 그래서 이거 환율이 교환 비율이다. 그럼 뭐와 뭐의 교환 비율이냐면 외국 화폐와 한국 돈 또는 외국 돈과 외국 돈 이것들을 서로 교환할 때의 비율인데 저는 그냥 앞으로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계속 쭉 그냥 우리는 달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돈하고요. 한국 돈하고 교환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그냥 놓겠습니다. 앞으로 아셨죠? 자 그러면 교환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 환율은 뭐냐면 미국 돈 1달러하고 교환되는 한국 돈 원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1000이다 아니면 뭐 1500이다 이렇게 주면은 이거는 한국 돈을 의미하는 거네. 그죠? 1달러당 1000원이고 환율이 1500이면 1달러당 1500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1200이다 혹은 12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달러하고 1200원의 교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1달러와 미국 돈 1달러와 한국 돈 1200원을 교환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미국 돈 1달러를 가지고 한국 돈 1200원을 살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이것도 되겠네요. 한국 돈 1200원으로 미국 돈 1달러를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환율이. 자 그러면 이제 만 원 가지고 달러를 한번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방금 전에 한국 돈 얼마 가지고 미국 돈 1달러 살 수 있다. 이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환율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환율이 낮은 경우 1000원일 때 하고요. 높은 경우 2000원일 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낮을 때 1000원 높을 때 2000원. 자 이러면 만 원 가지고 달러 살 때 이 말은 뭐냐면 1000원 가지고 1달러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을 갖고 있으면 1달러짜리 몇 개 살 수 있어요? 10개 살 수 있네. 10달러 살 수 있죠. 근데 2000원이면 2000원으로 겨우 1달러밖에 못 사죠? 그러니까 만 원 가지고 달러 몇 개 살 수 있어요? 5개밖에 못 사요. 똑같은 만 원 가지고. 그러면 환율이 낮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 원 가지고 10개를 사는데 환율이 높은 경우에는 만 원 가지고 5개밖에 못 사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원화가 되게 가치가 이 경우에는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만 원 가지고 10개나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원화의 가치가 싸구려다. 원화의 가치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원화를 만 원 가지고 아까는 10개 샀는데 이제 5개밖에 못 사잖아요. 어떻게 되니까?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원화의 가치하고 환율하고는 가치가 높으니까 환율이 낮아야 되죠? 그리고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낮으니까 환율은 높은 거예요. 반대 관계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목이 뭐였어요? 환율이 높으면 원화 약세 환율이 낮으면 원화 강세 이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화 강세, 원화 약세 근데 이거를 달러의 입장에서 보면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달러의 입장에서 보면 가치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강세는 달러 약세를 의미하고요. 반대로 원화가 가치가 낮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왜?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보세요. 여기에서는 5달러 가지고도 충분히 만 원을 살 수 있지만 여기서는 10달러가 있어야지 만 원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경우가 달러의 가치가 높고 달러의 가치가 약한 거죠. 이 환율이 낮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있잖아요. 이걸 반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놈이랑 원화하고요. 환율, 그러니까 원화하고 원화의 가치하고 환율하고 암기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안 해요. 왜? 반대니까 이 사람 머리가 단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그래, 환율이 낮으면 반대야. 따라서 원화는 높은 거야. 이게 될 것 같지만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왼쪽 편은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환율이 낮으면 달러의 가치도 낮잖아요.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외워줘야 돼. 선생님, 누굴 바보로 아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헷갈린 데니까요.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100이면 100 이거 가지고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화의 가치하고 환율하고 연결 짓지 말고 어떻게 외우냐면 이게 암기 방법이에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죠. 자 환율이 그냥 달러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러의 가치 환율은 달러의 가치구나. 따라서 환율이 높으면 달러 가치가 높은 거야. 환율이 낮으면 달러 가치가 낮은 거야. 라고 외운 다음에 그때 원화 얘기가 나오면 원화는 달러하고 서로 반대지 환율하고 반대지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아셨죠? 환율이 뭐라고요? 그렇지. 환율은 달러의 가치다. 외환의 가치예요. 지금 제가 달러로 얘기 들었지만 만약에 유로화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러면 유로화의 가치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제가 여러 학생들을 관찰을 해봤대니까 아셨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곧 환율이다. 이렇게 외워서 환율이 높아지면 달러의 가치 높아지고 환율이 낮아지면 달러의 가치도 낮아져. 그래서 원화는 그 반대겠지. 왜냐하면 서로 교환하는 거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환율은 왜 상승했다가 즉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가 또는 또는 환율이 하락할까 달러 가치가 낮아질까 왜냐면요 이게 이유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너무 간단해. 뭐냐면 그냥 한국에 들어오는 달러가 적죠. 그럼 달러가 되게 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한국에 들어오는 달러 양이 되게 많죠. 그럼 달러가 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봐봐요. 이걸 쉽게 그림으로 그리면 자 우리나라 전체 돈이 예를 들어서 천억 딱 있다고 쳐봐요. 중앙은행에서 천억 딱 찍고 더 이상 안 찍고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에서부터 무슨 투자가 와가지고 달러가 1억 달러나 들어와 있어요. 반대로 그 해에 수출이 좀 안 돼가지고 1억 달러가 아니라 이 반토막은 0.5억 달러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는 보세요. 아까 교환 비율이 되면서 환율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1억 달러하고 천억하고 서로 교환하려면 어떻게 교환해야 돼요? 1억 천억이니까 이거 천억분에 1억 은 약분 돼가지고 천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환율이에요. 교환 비율이니까. 그런데 이제 돈이 조금밖에 없어. 달러가 0.5억 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번에는 0.5억 달러하고 천억하고 서로 교환해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봐봐요. 천억에다가 0.5억 불 이거 나눠주면 얼마 되는 거예요? 2천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올라가. 즉, 그냥 봐봐요. 이게 제가 계산을 계산에 또 계산한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이미지입니다. 뭐냐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흔해져.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작아요. 근데 달러가 이제 조금밖에 없어. 그럼 달러가 되게 귀해지죠? 그럼 달러의 가치인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 그럼 이거 반대로 원화로 따져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화는 여기서 강세고 원화가 약세다. 벌써 원화로 얘기하는 순간 헷갈리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방금 헷갈렸을걸요? 그냥 달러의 가치로 알아두세요. 아셨죠? 근데 왜 달러의 가치로 이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원화로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한국에 유입되는 이 달러가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느 경우에 많아지고 어느 경우에 작아지자면요. 우리 경제 기사에서 경제학 공부해도 여러 가지 유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 기사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한국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특히 뭐가 줄을 이루냐면 우리 그 저기 기사에서는요. 이 달러의 양을 결정짓는 거는 이 투자자들의 특히 한국에 대한 채권 투자 있죠? 채권 투자를 많이 하네 적게 하네 그런 걸로 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양이 결정이 돼서 결국 이것 때문에 환율이 결정된다.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한국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 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서 기업이 수입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물건을 사니까 달러가 그렇게 되면 줄어들겠죠. 이거 두 개 수출, 수입하고요. 수출, 수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거나 파는 거 이 두 개에 의해서 달러의 양이 결정된다. 경제신문 기사에서 이 두 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두 중에서 특히 좀 더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기사에 제가 다음 주부터 하나씩 좀 말씀드릴 텐데 경제기사를 읽을 때 꼭 얘네들이 얘기 나옵니다. 환율이 뭐 바뀌면 투자자들이 돈을 왕창 빼간다는 뭐 그런 얘기 이자율하고도 좀 상관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어 이거예요. 그냥 달러가 많아졌어. 자, 그림 한번 더 보고 자, 자, 보세요. 달러가 많아졌어. 달러가 많아졌어. 그러면 달러가 흔해 어휴 흔해 어떤 일이 있으면 흔해져요. 그렇죠? 외국인이 채권을 사서 투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출을 많이 했어. 그래서 달러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해요? 달러의 가치가 낮아져. 환율이 어 낮아져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환율이 낮아지겠죠? 그럼 조금 더 헷갈리라고 원하는 그러면 강세가 되겠네. 그렇죠? 워낙 얘기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달러까지만 얘기해.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달러가 적죠? 달러가 적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제는 달러가 귀해지니까 귀해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 아셨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이거만 딱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신문기사 읽다가 어? 이거 봐라. 이러면 달러가 들어오겠는데? 어? 그러면은 달러가 흔해지는구나.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문기사 읽을 때 딱 읽어보면 어? 이렇게 되면은 수입을 많이 하면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잖아. 그러면은 어? 이거 환율이 그러면 올라가겠는데 달러가 귀해져가지고 딱딱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달러가 많아지면 가장 기본적이잖아. 그리고 이게.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가 싸지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달러가 조금밖에 없으면 달러가 귀해지더라.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이제 달러가 강세여서 환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여서 환율이 낮아진다. 뭐 이런 거 가서 원화까지 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도 계속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시면 전 전 은